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작물들의 피해가 특히나 컸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과일들이 다 떨어졌고 태풍 때문에 발생한 정전 때문에 양식장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소한우 기자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 50m가 넘는 강한 바람에 과수원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무는 두 동강 나버렸고 수확을 코앞에 썻던 과일은 땅바닥에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떨어진 과일들은 금방 썼기 때문에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자식처럼 여기며 정성스럽게 키웠지만 추석 대목을 앞두고 1년 농사를 망쳐버린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수확을 못했거든요. 예년 같으면 추석 때 이걸 다 출하해서 소독으로 집결되는 그런 과일들인데. 중앙재난안전본부 집계 결과 전열 7시 현재 전국적으로 7,145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받습니다. 전남 나주 배농가를 중심으로 1,157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받고 바람 때문에 벼가 넘어지거나 침수된 농도 5,9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바다에서도 피해가 이어져 제주에서는 정전 때문에 산소 공급 장치가 꺼지며 양식장의 넙치 2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집계되지 않은 것도 많아 날이 밝아야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소헌욱입니다. It Because I And 아멘